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된다면 비트코인에 있던 수급에 조금은 당연히 뺏길 수가 있겠죠 뺏기다 보면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상자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에서 55%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더리움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했지만 이더리움은 하락률이 적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더리움 ETF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5월 24일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었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ETF가 그때 승인되었지만 단계가 쉽게 말하면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까지만 승인이 된 것이었어요 1단계 승인은 돼서 상장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2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2단계까지에 대한 승인은 남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11월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대선 이전에 이더리움 ETF라는 것도 재료로 활용을 해서 10월 정도에는 2단계까지 최종 승인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곳들이 되게 많았고 최근에 또 재미난 게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말씀 그리고 이런 정확한 신뢰감 있는 이야기를 해줬던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 발추나스라고 계신데 그분이 최근에 트윗에서 이더리움 ETF 2단계 최종 승인은 아마 7월 초에 날 것이다 약간 이런 의미심장한 트윗을 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때 비트코인 때도 되게 잘 맞췄고 심지어 이더리움 ETF 1단계 승인될 때도 그것도 거의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7월 달에 승인될 것이다 라는 그의 그런 트윗이 조금 더 기대감을 불러오면서 이더리움의 흐름이 좀 좋은 상태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더리움 ETF가 좀 승인된다면 이제 비트코인의 기존에 있던 수급을 이더리움으로 조금 이렇게 생겨가는 이런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 투자하는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약간 성향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자산의 측면에서 약간 디지털 금액 성격 측면이 강하다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좀 유지케이스가 필요한 플랫폼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이렇게 좀 그래서 실질적인 그 활용도가 되어야지 이제 좀 뭔가 빛을 발하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디지털 석유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자산으로서 투자를 하시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계실 것이고 이건 실제 유지케이스가 있으니까 좀 더 실용성 그리고 활용성 측면에서 좀 괜찮은 이더리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의 결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이제 그 각각의 결이 이제 각각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각각이 이렇게 좀 혼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더리움 ETF가 좀 출시가 된다면은 비트코인에 있던 수급에서 조금은 당연히 좀 뺏길 수가 있겠죠 뺏기다 보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좀 좋지 않은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이 가상자의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비중이 한 50에서 55%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워낙 좀 탄탄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더리움이 지금 15% 내외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조금의 뭐 움직임은 있겠으나 뭐 큰 뭐 하락이나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킹을 해서 원래 스테이킹이라는 것이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이제 맡겨놓고 이제 맡겨놓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더 수량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은행으로 치면 약간 이자와 비슷한 이더리움 ETF를 하는데 지금 이제 SEC에서의 조건이 이제 스테이킹을 안 돼 라고 이제 목박하지 않습니까 스테이킹을 안 하는 만큼 이제 뭐 이자 갈 곳이 없으니까 이게 다른 곳으로도 충분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그거는 뭐 사실 이더리움의 구조를 좀 더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스테이킹을 이제 사실 저는 SEC에서 계속 빼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그 리플도 SEC와 소송을 했지만은 이제 증권성 이슈를 사전에 좀 배제하기 위해서 이거든요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지분을 가지고 지분을 투자한 것에 대한 약간 뭔가 보상을 받는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약간 증권성 이슈가 조금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조금 SEC에서는 좀 재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스테이킹 없는 이더리움 ETF 이제 그게 어떻게 빛을 발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스테이킹 없는 이더리움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팥 없는 팥빵 약간 찐빵 없는 그런 앙커 없는 찐빵 약간 이런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 이더리움에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께서는 아 이거 과연 진짜 수급이 생길까? 스테이킹 없으면 무슨 매력도가 있어? 얘들은 이제 뭐 그런 스테이킹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 블록체인 시스템이 좀 굴러가고 하는 건데 그게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약간 이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수급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뷰가 있고요 반면에 아니면 반면에 그냥 이더리움 ETF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제 이거는 금융기관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편리성 측면에서 또 안정성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또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JP Morgan에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리포트를 한 번 냈었는데 JP Morgan은 이제 이런 지금은 스테이킹 없는 이더리움 ETF인데 만약에 스테이킹이 있는 이더리움 ETF가 나오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한 3배 이상은 더 유입이 많을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 보고서를 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2024년에 이더리움 ETF가 출시된다면은 이제 유입액은 한 10억에서 30억 달러 정도로 될 것이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 뭐 10억 달러면은 한 1조 3천억 정도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한 20조 원 이상 들어온 것에 비해서는 되게 좀 적은 약소한 금액이긴 하지만은 되게 막 그렇게 JP Morgan도 전망하는 걸 봤을 때는 큰 자금 유입은 좀 적을 것이다 라고 좀 했고 말씀 아까 드렸던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 또한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실제 유입되는 비중은 한 10%에서 15% 내외 뭐 지금 한 20조 원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의 10%면 한 2조 원 정도 그래서 이제 거의 JP Morgan이 바라보는 뷰와 에릭 발추나스가 보고 있는 뷰를 봤을 때는 크게 뭐 큰 유입은 조금은 없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뷰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에 나왔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1차는 5월 달에 승인되었고 이제 2차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ETF도 뭐 당연히 생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시장이 좀 더 성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미 사실 뭐 ETF는 아니지만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는 뭐 예전에 그 GBTC라는 이제 신탁 상품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걔들 또한 이제 뭐 이런 단일 상품으로 된 이런 신탁 상품을 보유하기도 했었고 또는 이제 뭐 이런 알트코인들만 모아둔 이제 상품들을 막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알트코인들에 대한 상품들이 계속 생겨나고 이게 상품이 나중에는 ETF로도 전환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사실 뭐 처음이 어렵지 사실 두 번 세 번째는 또 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런 SEC에서 ETF를 위한 스스로 이제 내부 가이드라인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생겼을 테고 이제 비트코인은 그걸 통과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더리움은 아직은 조금 이제 좀 가이드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승인 안 된 거고 근데 이더리움이 만약에 올해 승인된다 치면은 당연히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립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거가 이제 될 수 있고 아마 운용사 측면에서도 이런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런 상품을 만들면은 그 또한 그들의 이제 먹거리거든요 새로운 먹거리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시도를 하게 될 것이고 SEC는 이제 계속 시도를 반대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조율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지금 시장에서도 이더리움 다음은 약간 솔라나가 이제 세 번째로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뭐 이런 증권성 이슈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이제 스테이킹을 없애는 이유가 증권성 이슈를 없애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그런 다른 뭐 솔라나를 포함한 다른 알트코인들도 ETF를 신청한다면 증권성 이슈에서는 좀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다 만들고 아마 운용사들도 신청을 할 테고 SEC도 뭐 그렇게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플은 사실 되게 유명한 코인이고 프로젝트이고 이제 되게 SEC가 소송되면서 더 부각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2020년 12월에 이제 소송이 휘말리면서 이제 뭐 작년에 일단 뭐 개략 소송이 1차적으로 간단히 약식명령 끝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최종 소송 끝내는 건 한 27년까지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증권성이 없어 정도의 분위기로 일단은 끝이 그러니까 1차 1심은 그렇게 되었지만은 이제 27년 돼서 또 그게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결론나지 않은 결론이다 보니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은 뭐 지금도 가격도 엄청 큰 이것도 없고 내려가는 것도 없고 하면서 되게 저는 오히려 뭐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뭐 그냥 좀 스테이블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이 뭐 자기네들이 약간 뭐 그런 스테이블 코인 같이 뭐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반면에 뭐 지금 이미 스테이블 코인 있는 애들이 뭐 너가 감히 뭘 해 이미 리플 있는데 왜 우리 뭐 그런 걸 하겠다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좀 약간 이슈가 메이킹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그러면서 그냥 뭐 리플은 뭐 계속 뭐 계속 SEC와의 이런 소송을 통해서 좀 화제가 되었던 코인이다 보니까 좀 그냥 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이 2020년 12월에 이제 SEC로부터 이제 고소장을 접수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SEC가 이제 리플을 소송한 게 이제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너는 좀 증권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좀 제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증권성 여부가 일단은 없다 정도로 작년에 뭐 약간 약식 명령이 떨어졌었고 약식 결론이 났었지만은 아직까지 이게 서로 좀 진행 중인 것은 맞고 아마 한 27년 정도에 최종적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SEC가 이제 주장했던 것을 좀 살펴보면요 너 리플은 증권인데 왜 SEC의 규제를 안 받았어 너 SEC의 규제를 받아야지 되는 건데 왜 안 했어 라는 게 이제 좀 메인 키였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증권을 분류할 때 이거는 증권이다 아니다를 분류할 때 하이 테스트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것에 해당하면은 이것은 증권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돈이 투자될 경우 투자될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이게 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투자에 따른 이익이 기대될 경우 이렇게 네 가지를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증권인이 아니냐를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SEC에서는 이 리플은 이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소송을 걸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지난 7월에 이제 리플이 SEC의 승소를 하면서 아 우리는 그래서 증권성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해피해 나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은 이제 일단락은 좀 지켜봤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이게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 최종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시장을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리플이 이렇게 일단 좀 이슈가 되었고 사실은 SEC가 가상자산 관련된 기업들의 소송을 원해 리플뿐만 아니라 한 100여 개 이상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뭐 이슈화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이런 뭔가 증권성 이슈라든지 뭐 다른 뭐 사기라든지 다단계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SEC는 다양하게 좀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일단 크게 이슈화된 게 리플이었고 이제 앞으로 뭐 다른 ETF와 관련된 걸 하면서 새로운 소송이 국면이 다다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꾸준히 좀 시장을 추적하면서 관찰해봐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리플 회사 이제 덱 CEO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들은 이제 증권성 이슈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뭔가 그 다음 이더리움 ETF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리플 ETF가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운용사 자산운용사 그 ETF를 만드는 자산운용사 측면에서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가 결국에는 뭐 이 상품을 만드냐 안 만드냐의 차이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래서 뭐 리플 뭐 마찬가지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리플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수요는 뭐 충분히 다 있으니까 이제 시장이 흘러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운용사가 이 리플을 매력적인 상품으로 느끼고 이제 수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거를 뭔가 SEC화해서 해볼 수 있겠다라고 아마 판단이 들면 시작을 하겠죠 근데 아직 뭐 리플은 이제 일단은 증권성 이슈에서 좀 배제가 되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애매모호하게 남아있는 게 있다 보니까 과연 그 운용사들이 SEC가 소송을 했던 그 리플을 가지고 감히 도전을 해볼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또 아 약간 고민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이제 표현한 게 이게 처음에는 뭐 암호화폐 뭐 이제 뭐 가상화폐였다가 지금 이제 거의 가상자산으로서 되지 않겠습니까 자산이라고 이제 인식이 이제 이미 되었고 이거는 사실 뭐 미국의 ETF 승인으로 인해가지고 되게 이제 완전 공식적인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들고 있고요 아마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주식도 투자하시고 부동산도 투자하시고 뭐 달러나 채권 뭐 이런 것들도 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 중에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그냥 나는 비트코인 또는 가상자산에만 몰빵할게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시장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항상 뭐 다 모든 같은 사이클을 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이클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을 같이 한다면은 100% 코인만 할래 이거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우실 테고 다양하게 이제 좀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과장자산 중에서도 이제 뭐 비트코인만 할래 또는 알트코인만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막 다양하게 좀 투자 성향에 따라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제 충분히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자기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은 되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억이 있다 치면은 저도 지금도 이제 대유분의 비중을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도미넌스라는 게 결국에 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한 전체 가장자산 시장은 100% 중에 한 55% 정도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한 15% 정도 나머지가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을 그냥 추적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그냥 이 비중대로 뭐 비트코인의 한 55% 이더리움의 15% 나머지의 한 30% 정도를 하면은 이제 시장 그냥 흐름과 같이 이제 아마 흘러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일단 이 가장자산 시장이라는 게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이제 뭐 그에 따른 이제 낙수 효과로 약간 뭐 중소형 대형주 그 다음에 뭐 알트코인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약간 뭐 지금 측면에서는 뭐 비트코인 가격도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때문에 좀 더 비트코인에 좀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매크로 측면, 가상자산 시장 측면, 그리고 뭐 대선 그리고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지금 약간 뭐 가격이 떨어지니까 두려울 수도 있지만은 뭐 한 향후 1년 또는 1년 반, 2년 이렇게 좀 조금 가까운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